오우 I got up on my own I'mma turn to lights on Yeah I'mma turn to lights on Oh my baby 여기가 훨씬 너는 거 같은데? 진짜 햇병이 뜨겁게 놀랐네 잠깐 맞았는데 좋아하네 나라전에 숟가락에 들어와가지고 어? 말을 못한 게 없네 오빠 숟가락 먹고 그래요? 아 그게 뭐야? 그거 아니야 차려? 뭐야 또. 영역. 어? 영역.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뭐라 또 이들 그렇진 않아. 이거 많이 뽑아. 어 야. 꼼짝도 하네. 꼼짝도 하네. 꼼짝도 하네. 와. 진짜 깡다보니까. 기다리나봐. 하하하. 연락에서 만나기로 했다봐. 하하하. 주희야 너 아역 때부터 데뷔한 거 아니야? 아역 때부터 했죠. 6학년대. 근데 너무 어려서. 아니 실제로 보니까 되게 어려 보여요. 그런데 옛날부터 봐가지고 약간 좀. 나이가 있어요.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. 형이랑 같이 데뷔해서 지금 연기 계속 하시는 분 계세요? 양동근 씨. 양동근 씨. 양동근 씨. 아 그때 또래예요? 네. 어 나 어렸을 때는 동근이는 완전히 우리들한테는 진짜 최고였지. 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. 연기는 양동근 씨. 아 그 어린 나이에도요? 어 그럼. 우리 때 양동근 연기하는 거 막 보러 가고. 서울특배기? 어 네. 아. 아 그래 봤다. 양동근 씨 약간. 우리 복혐이 너무. 이게 돌아오는데. 아들 축구 잘해요? 좋아해 하는 거. 아. 운동.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. 아 이거 안 시키고 싶어요. 안 시키고 싶어요? 아. 아. 근데 솔직히. 정말 인디안한데. 안 시키기는 좀. 아깝잖아요. 제네인. 안 시키기는 좀. 아깝잖아요. 제네인. 어. 제네인 뭐. 근데 아들 얘기하건대. 수급대를 얘기하건대. 맞죠. 유진아 지금. 아기들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. 자. 이걸 와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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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인가. 저거 먹고 싶습니다. 복숭아. 저런 거 있으면. 상정 거기 들어가기 전에. 과일을 좀 먹고 싶은데. 마지막으로. 그것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그걸 하여하겠습니다. 네. 제 실제 지금 말씀만 해주세요. 우와. 감사합니다. 있다 있다 있다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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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가르치고 아니에요? 상류. 이거 맛잇을 것 같아. 와. 여기 맛있다. 바나나는 아직 아니고. 아니군요. 상류는 사과는 사드실래요? 난 사과 사과야 마지막 가기 전에 이런 과일 언제 맛보겠어요? 땡큐, 바이 되게 예쁘다 이거 비 오는 것 같은데? 비가 좀 내릴 것 같은데 저쪽은 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민트는 뭐가 떨어지는 게 그런 게 비 오는 것 같은데 비가 비 같은데 건개의 막바지인 4월 초 다시 말해 비가 올 이유가 없는 이때 먹구름에 천둥까지 경만족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징조가 아닌 듯합니다 어? 아고? 네, 저 잠깐만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일로와 어디 어디 저기 저기 네, 저거 아니에요 저기 있잖아 어? 되게 커 저기 있다 되게 크구나 겁나 커 겁나 커 잠깐만 악어가 너무 셀뚱맞게 나와있어 돌맹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정면에서 봤던 악어가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악어가 보통 일광욕하려고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악어가 보통 일광욕하려고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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